사랑하는 그룹입니다. Born to be K-pop 퍼포먼스 퀸 엣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우지 멤버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토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ET는 2024년 아시아, 유럽, 분남미 등 전세계 28개 지역에서 총 32회에 걸친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손인사와 잇지만의 매력 넘치는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월드 투어를 마치고 와서 그런가 정말 너무나 멋진 우리 잇지 멤버들의 모습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손인사와 아름다운 포즈 네 우리 팬들의 사랑해 보다 푸르라는 하트 포즈도 좀 부탁드려볼까요? K-pop이 자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퍼포먼스 퀸 잇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건네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잇지 멤버들 너무나 많은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All in us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올해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성흥에 맞췄다고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체력이 어디서 나는 거야?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죠? 아 네 그럼요. 맞아요. 아니 국경도 언어도 사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잇지의 매력은 그런 것도 필요 없지만서도 예 글로벌 팬분들과 만났을 때 아 이 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닿는 잇지만의 방법 소통 방법 있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하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어떻게 호응 유도를 하는지 배워서 그걸 좀 외워가지고 무대에서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럼 오늘도 이따 본식 무대 기대해도 되겠네요. 아 궁금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우리 잇지 여러분들은 안 가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8개국에 32회를 했거든요. 마일리지도 그만큼 많이 쌓였을 것 같기도 하고 맞다 하고 쌍따봉을 지금 아니 그래도 여긴 가보고 싶다 하는 데 있어요? 어 네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 정말 많은 도시를 가봤는데요. 그래도 아직 안 가본 도시가 있어서요. 어디죠? 아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정말 안 가본 도시가 없도록 더 많은 도시에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는구나. 잘해 잘해 하이팅 간 잘해. 우리 체령이 어디서 공부하는 거야 도대체 나도 배우고 싶다. 좋아요. 그러면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 우리 잇지의 노래가 전파되도록 얼마나 저희 또한 국뽕이 차오르겠습니까?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혹시 보여주실 건지 제가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대본에는 없는데 아 네 오늘은 저희가 댄서분들과 새로운 무대를 준비를 살짝쿵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오늘 무대도 멋있을 예정입니다. 어우 세상에 안 멋있었던 무대가 있냐고요. 오늘 어떻게 의상하고도 저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빨간색 포인트인 의상처럼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무대일까 펼쳐지지 않을까 펼쳐질 거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TNA 무대도 찢어보자 하는 의미로 릴레이로 우리 멤버들에게 서로를 응원하는 한마디씩 좀 던져볼까요? 네 자 우리 혜진씨부터 어 오케이 오늘도 참 멋지다 류진아 멋있어 우리 멤버들끼리 이런 얘기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우리 또 이런 자리 아니면 못하잖아요 우리 뮤지씨도 또 채령씨한테 오늘 렌즈가 잘 어울린다 예쁜 무대 남겨보자 예쁜 무대 남겨보자 좋아요 유나야들 워낙 잘하니까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아우 좋다 어머 이렇게 서로에게 뭔가 덕담을 주고받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잠깐 우리 유나씨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나한테 딱 너무 부담진 거 아니죠 제가 우리 팀 리더 어 준비됐지? 됐지? 이야 준비는 뭐 아까부터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인타와 함께 오늘 본식에서의 무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인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잇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왼쪽으로 퇴장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본식에서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잇지 멤버들 오늘 레드카펫에서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며 퇴장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 잇지 멤버들 네 환영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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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